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어디에 한 자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돌려드리기를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오늘 목사회에 이 주님씨가 앞서서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유저주의 연합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 위에 또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또 목회 현장 속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의 목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중앙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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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두리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왕전하신 나의 주 왕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두리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도 빛받으소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빛받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함께 손뼉 심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항상 지키시며 약속한 말씀 아멘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좌우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 인창에 올라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아멘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날이 지나던 주께서 남게 일 내신 온 나에게 바르는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원히 주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좌우도 넘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인창에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리 아멘 앙캄해 아무한국이 아는 내 바다 자연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이 땅에 울렁 날 떠나 빛을 너로 빛을게 하늘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하늘 타오도 넘쳐와 할렐루야 이 땅에 울렁 날 영원히 주님 찬양하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 땅에 울렁 영원히 주님 찬양하니 하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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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큰 사랑 하나 condom 그녀 이 땅에 어린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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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마음이 찬양하겠소 주를 찬양하시라 주님 마음이 나의 그 삶은 주님 마음이 나의 그 삶은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밝게 그대의 영을 구우사 그 신 사랑 안에서 주님만으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의 운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의 운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아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일이 어떤 상황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목회 현장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의 운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 우리 믿음의 운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베인도자 올라오시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향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꿈을 연합함으로 이루기를 위해서 또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쳐본 교회의 교회 우리 목사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향하여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매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회로와 우리 모든 목사님들 데려달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 기대함을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명대의 의미를 귀한 시간대한테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예배를 받으려 운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회원님의 마음을 아멘